지금 역대급으로 이상기후 현상들이 전세계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올여름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게 인간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북영대학교의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과 함께 날씨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이상합니다. 태국과 중국 등에서 초여름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 신장지구에서 지표면 온도가 75도를 넘어서 계란후라이를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스나 유럽 등의 여러 유적지 등에서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유적지를 폐쇄하고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상한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이 특히 유독 올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폭염하고 가뭄은 오케이. 뜨거워지니까 폭염이 늘어나고 가뭄도 늘어날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극단적인 집중호우는 어떻습니까? 왜 온도가 뜨거워지는데 폭우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태풍이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이상한 현상은 겨울에 한파마저도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올 여름 장마 시즌이 일주일 아니면 2주일 후면 종료가 될 텐데요. 그 이후에 극심한 폭염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폭염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한반도 주변에 수온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이 북서태평양이라든지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이렇게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접근한다면 폭염과 태풍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태양활동입니다. 태양 흑점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태양의 활동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데요. 올해를 비롯해서 이제 태양활동 11년 주기의 극대기인 거 맞고요. 지금이 약간 태양활동의 어떤 진폭이 세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태양의 영향력이 좀 더 커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필요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나라가 올해는 좀 각별히 기상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태풍이 지나다니는 길조차도 한반도 쪽으로 열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2022년 8월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흰남로 특히 부산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던 그런 태풍이었죠. 태풍 흰남로는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들 중에서 가장 한반도 근처에서 발생한 태풍입니다. 왜 태풍이 이렇게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하였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열대 지역과 같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가 여름철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나라 남해안 근처 인근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올여름 태풍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역대급으로 지금 높거든요.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당히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이 한 번 우리나라 인근 혹은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을 했다면 그것이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태풍에 굉장히 큰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할 때 혹은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이 전부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이 아닌 자연의 운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이 엘리뉴 해였고요. 올해는 여전히 엘리뉴 세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뉴 현상은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태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게 인간 때문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날씨들이 전부 우리 인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트기류라는 거대한 공기의 흐름이 뒤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트기류는 별게 아니고요. 굉장히 빠른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층에서 돌고 있는 이 제트기류가 날씨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트기류가 서에서 동으로 일정하게 흐를 때는 이 저기압, 고기압이 제트기류를 따라서 흘러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어서 맑은 날씨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기온이 상승하겠죠. 좀 이렇게 더워진다고 하더라도 제트기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 때는 금방 동쪽으로 밀려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트기류가 뒤틀리게 된다면 이 공기의 일정한 저기압, 고기압의 이동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로 제트기류의 요동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제트기류가 왜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요동을 치고 그에 따라서 극단적인 날씨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트기류라는 게 바로 온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그 사이에 제트기류가 생긴다. 북방구에는 북극이 가장 추운 지역이죠. 그래서 북극과 따뜻한 적도 지역 사이에 굉장히 강한 제트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기상학적 원리가 숨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북극이 춥기 때문에 제트기류는 원래 굉장히 강한 상층의 바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온시기체를 펑펑 쓰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온도 상승이 지역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역이 바로 북극인데요. 북극은 전 지구 평균 온도 1.5도가 상승할 때 무려 5도 이상 상승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바로 북극에 존재하는 얼음 때문입니다. 얼음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반사합니다. 흰색이니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얼음이 녹겠죠. 얼음이 녹으면 시커먼 바다가 그 얼음을 대체하면서 반대로 햇빛을 더 흡수하게 됩니다. 햇빛을 더 흡수하게 되면 얼음이 더 녹겠죠. 얼음이 더 녹으면 온도가 더 상승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어떤 현상이 증폭되는 현상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북극에 존재하는 얼음 반사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 증폭작용은 매우 강력한 온도 상승의 원인으로 과학자들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제트기류 이야기하다가 북극의 온도 상승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트기류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북극을 유독 뜨겁게 만들면서 북극이 차갑고 적도지역이 따뜻했던 이 온도 차이가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트기류가 약해지게 됩니다.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이 제트기류가 강하게 서에서 동으로 부는 게 아니라 힘을 잃고 구불구불 뱀처럼 사행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트기류가 사행하다 보니까 지구촌 곳곳에 이상한 날씨들이 출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날씨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에 제트기류가 존재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트기류가 구불구불 흐르는 이 현상이 심해질 때 제트기류의 일부분이 띄어지면서 한 곳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공기 덩어리를 블록킹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자들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블록킹 현상이 나타났다 하면 폭염이 발생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혹은 미국, 유럽의 여름철에 수시로 출현하는 극단적인 폭염 현상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블록킹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블록킹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고위도 지역에 겨울철에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지역이라든지 유럽의 우랄산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맥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조금 방해받는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을 노려서 제트기류는 매우 많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제트기류가 힘을 잃고 약해지면서 우랄산맥과 같은 약점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랄산맥 지역의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잦은 블록킹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블록킹들이 그 지역에선 고기압을 만들면서 기온을 높이지만 그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공기를 흐름시키기 때문에 블록킹 지역의 동쪽에 있는 시베리아나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렇게 시계방향 흐름을 따라서 찬 공기를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북극 한파라고 하죠.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겨울철에 이러한 북극 한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하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운 이상공온 현상도 빈번하게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당연히 이 블록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블록킹이 한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달리하면서 세계도처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어떤 고기압성 흐름이 우리나라를 덮어서 오래 정치할 때는 겨울에도 여름에 폭염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장마가 시작되었죠. 장마는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그런 기상현상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장마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장마가 굉장히 좁고 강하게 특정 지역에 퍼붓다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폭염이 며칠 이어지다가 또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 그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마가 내리는 지역이 굉장히 좁게 강하게 형성된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의 경우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츠크의 고기압의 충돌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데요. 이 장마의 특징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직접적으로 시베리아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상층의 건조하고 약간은 서늘한 그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충돌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츠크의 기단은 약간은 습윤한 기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시베리아는 대륙이니까 건조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남쪽의 공기보다는 조금 더 서늘한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한 두 공기가 마주치게 되면 과거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부딪히는 지역은 바로 한반도, 중부지방, 남부지방이 최근 들어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신출기몰해지는 이유도 결국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거대한 공기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장마 시기 때마다 매년 겪는 현상이 남부지방은 폭염인데 중부지방엔 비가 쏟아져 내리는 혹은 반대로 중부지방은 굉장히 고온 현상인데 남부에 장마밴드가 걸쳐서 비가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전 국민들이 체감하는 날씨가 여름철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마를 포함해서 폭우가 내리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트기류의 사행 말고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적도 지역에서 연결되는 쿠로시오 해류라는 따뜻한 바닷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 적도 지역 바다부터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뜨거워진 바닷물이 중위도로 이렇게 수송되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대륙의 동안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한반도 근처에서는 일본과 한반도 사이로 대만 난류라는 따뜻한 바닷물이 가지를 치고 올라오고 그 대만 난류에서 또 가지를 쳐서 동해 쪽으로는 동안 난류, 서해 쪽으로는 황해 난류라는 형태로 따뜻한 바닷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닷물 공급이 최근 들어서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수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의 부피도 팽창하게 됩니다. 부피 팽창으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3mm 정도씩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10년이면 3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무시 못할 수치로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뜨거워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게 왜 포구하고 연관이 있냐면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약 7% 정도 올라갑니다. 대기를 양동이에 비유하면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따뜻해진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와 또 그 바다에서 이동해온 수증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은 점점 더 후텁지근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이 수증기는 결국에는 폭발적인 포구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집중적인 게릴라성 포구가 증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도 지역의 뜨거운 공기들이 상승하면서 한반도 남쪽의 여름철에 자리 잡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커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례없이 한반도로 강하게 접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증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대기의 흐름을 전달하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전달되게 되면 적도 지역에 생성된 많은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부 대기과학자들은 이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들어오는 수증기의 거대한 채널을 바로 대기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한강같이 굉장히 유속이 많은 강이 흐르듯이 대기에도 강이 있다는 거죠. 수증기가 지나다니는 강이 있고 이 수증기의 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직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전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폭우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은 끊임없이 더 강하게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재해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자연재해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어났던 지리산 폭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리산에 시간당 145mm가 넘는 강력한 폭우가 쏟아졌고요. 여전히 이 기록은 대한민국 사상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던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요. 만약에 지리산 폭우가 오늘날 우리에게 쏟아졌다. 100명의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재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폭우가 예상될 때 긴급 문자, 대피 문자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인 대처 능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향상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정부와 우리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심해지는 재난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꼽고 싶은 것은 지난 2020년 역시 또 부산에 많은 피해를 줬던 태풍 마이삭을 들고 싶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백중사리가 겹친다거나 할 때는 태풍의 피해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백중사리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1년 중에 가장 큰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필이면 태풍 마이삭이 백중 살인날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해안 지역에 위치한 부산 지역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고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원전 4기가 멈춰서는 등 막심한 피해를 줬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과 태풍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의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와 이상한 날씨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